이번 시간에는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건데요. 이 객체는 영어로는 objec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번역해서 객체가 되는 것인데요. 이 객체라는 말의 가장 나쁜 점은 이것이 철학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철학적인 느낌은 프로그래밍, 객체라는 개념 자체를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객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여러가지 의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고유명사로서 객체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그게 쉽지 않으면 그냥 object라고 영어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무엇인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객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사전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객체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진 속성들을 포함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객체 안에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은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음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객체 안에 변수를 정의하면 속성, 또 property라고 한다. 또 객체 안에 함수를 정의하면 method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물을 담아내는 용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안에다가 변수를 담으면 그것을 속성, 또는 property라고 부르고요. 또 이 객체 안에다가 함수를 담으면 그 함수를 metho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디렉토리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렉토리, 디렉토리와 파일관계. 우리가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다가 아니면 하나의 드라이브 안에다가 수천, 수만 개의 파일을 담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파일의 이름이 중복돼서 쫑이 난다든지 어떤 파일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비효율적이나 관리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 안에 연관되어 있는 파일들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담아내는 것이죠.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객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객체 안에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함수를 담아내서 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과 구분시키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과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바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변수나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 다른 의미, 서로 다른 쓰임을 갖고 있는 변수와 함수가 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갖게 되는 간섭현상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객체를 사용했을 때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는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이 수업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 밑에 하위 수업으로 내장 객체와 사용자 정의 객체를 준비해놨습니다. 내장 객체는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빌트인 되어 있는 객체가 내장 객체이고요. 이 내장 객체를 통해서 객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객체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내가 필요한 나는 어떻게 객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한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는 자기가 만든 객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내장 객체와 사용자 정의 객체를 통해서 이 객체가 무엇인지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